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이것은 여성에 대한 일종의 인격살인 그리고 본인에 대한 성적 비하, 모욕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줄리 논쟁 이 자체부터가 굉장하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사회에서 특정한 직업을 가진 여성들에 대한 비하의식도 깔려있고 또 그래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당신은 그런 직업을 가졌었지라고 추궁하고 있는 듯한 그런 프레임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의혹을 제기하지 말고 그 문제를 본인이 제기했으면 본인이 증거를 갖고 와서 제기해야 되는데 그냥 던져놔 놓고 네가 증명해봐 이런 식입니다. 던져놔 놓고 이건 법을 공부했다고 하는 추미애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의혹 제기는 그 자체가 의혹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근거 없이 어느 매체에서 보도했다. 또는 누가 24년 전에 일을 이렇게 말하더라. 이것만 가지고 떠들고 있는 이 추미애야말로 법의 법자도 모르는 사람 아닌가. 이런 사람이 과거에 판사도 했고 국회의원 또 당대표를 했고 거기다가 장관까지 했다고 하니까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한편없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허은하 수석대변인도 본인이 연일 김건희 씨의 사태를 보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당했는데 김건희 씨의 이런 상황이 어떻겠는가라고 말한 것인데 허은하 대변인은 악의적인 사람들이 저에게 기를 쓰고 붙이려는 꼬리표가 있다. 바로 전문대 스튜디어스 출신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문대 스튜디어스. 전문대를 나왔다. 그리고 스튜디어스다. 이런 것들이 특정 직업 또는 여성에 대한 어떤 선입감을 갖고 여성을 비하하거나 또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러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진데 국민들께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김건희 씨,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는 오죽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여당 전 의원과 현직 검사가 얼굴 평가를 할 정도면 드러나지 않은 마타도우는 얼마나 극심할지 능히 짐작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의원 바로 손혜원 씨가 김건희 씨의 청소년 때 사진과 지금 사진을 딱 올려놓고 눈이 더 커졌네? 이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얼굴을 비교하면서 이게 성형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진혜원 부부장 검사가 입술이 산만큼하고 턱이 어떻게 돼 있고 눈이 어떻게 돼 있고. 그걸 다 설명을 한 뒤에 관상학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형이 아니라 관상을 보는 것처럼. 검사가 이런 할 일이 없는 검사도 있고 이런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국회의원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권의 김건희 씨를 향한 공세가 그동안 허은하 수석대변인이 본인이 경험한 여성 비야발은 또 성적 모욕 등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겪은 등을 보면 얼마나 심할까? 라고 지금 본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셈이 돼 있습니다. 허은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권 인사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온갖 루머와 조롱을 쏟아내고 있다. 저는 남의 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다. 허은하 수석대변인은 스튜디오스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스튜디오스가 된 후로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여성 비야발은, 성적 모욕발은, 가정생활에 대한 터무니없는 소문 등을 듣고 참아야 했다. 그런 날이 거의 매일같이 이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정 직업을 가졌거나 또 이런 전문대에 나왔거나 이러면 특정 여성에 대해서 야 그거 어떻더라? 누가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허은하 대변인도 본인은 기술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들은 것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아주 비슷한 경험이다. 그동안 자신도 그런 경험했던 여성 비하, 성적 모욕 등이 많았다라고 지금 발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터무니없는 일들이 거의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같은 여성이라고 하는 추미애가 거의 매일같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진실을 요구한다. 밝혀라. 이렇게 하면서 이거 거의 스토커 수준인 것 같습니다. 스토커 수준. 이론도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병이 들었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김건희 씨가 줄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루머를 언급했는데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김건희 씨의 사진을 올리고 눈동자가 엄청 커졌다. 이렇게 여성들이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같은 여성이. 이렇게 여성이 대개 여성이 여성 편을 들어주고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문제에 대립했을 때는 여성이 여성을 지켜주는 사람인데 더 앞서 나가서 지금 김건희 씨를 괴롭히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허은하 수석대변인은 대도 않는 눈물을 퍼뜨리고 외모 평가를 하면서 끼리끼리 기득거리는 게 공적 검증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도 않는 눈물을 퍼뜨리고 외모 평가를 하고 이게 아주 저급한 삼류 수준의 말하자면 사람 비하, 인격 모독 이런 것 아닌가. 이게 이제 이 주리에 있었다는 국회의원을 했다는 사람들, 뭐 장관을 했다는 사람들이 지금 퍼내고 있는 그런 언어라고 볼 때는 너무나 지금 서글프고 그야말로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류로 있었던 이 나라가 어떻게 많이 망가졌는가 하는 것을 전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여권 관계자들은 국민들의 관심을 악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신이 나서 제작거리 뒤따마 수준의 얘기를 공개적으로 들고 나오는 여권 인사를 보면 기가 막힐 뿐이다라고 허은하 수석대변인은 이야기했습니다. 뒤따마, 신나서 제작거리 뒤따마 수준의 얘기를 공개적으로 들고 나오는 것. 자, 이거 얼마나 수준 낮은 것입니까? 아주 정말 이를 때 없이 모욕적인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검증이라는 이야기를 써가지고 검증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공인에 대해서 권력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차례 말했지만 그거 물으려면 이재명에게 좀 물어봐라. 이재명에게 좀 물어봐라. 왜 이재명에게는 꼼짝 못하고 있으면서 후보자에게는 꼼짝 못하고 있으면서 그 후보자 배우자에게 상대 후보자 배우자를 물고 늘어진 이유가 뭘까? 이게 정말 우리 사이에 가진 자들의 말하자면 하이에나, 하이에나 건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김건희 씨와 관련한 엄회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지금 추미애에 대해서도 고발 상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숫자로 말하지만 법무부 장관했다는 건 자체부터가 호밀이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서 법을 지킨 게 아니라 법을 어기는 데 앞장서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그거 찍어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인사 발령을 내고 징계, 직무 감찰, 직무 배제 이런 걸 또 심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 이야기까지 듣고 그래서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시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추미애로부터 일어났다. 그러니까 추미애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역사 또는 국회의원 역사에서 많은 신기록을 세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이 허은하 의원이 오죽 답답했으면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표현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